2017년 8월 26일 토요일 오늘은 퀸스와프에 있는 퀸스와프에서 프렌치 페스티벌 한 데 가서 프랑스 음식 먹고 와프에서 산책하고 놀다가 집에 가려고 다시 주차장으로 왔습니다 여기서는 옛날 공장 시설 있던 곳인데 아이들 놀이터를 약간 만들어봤습니다 잠이나 부서지겠다 살살해라 이제 다 놀고 짜장면 먹으러 갈 겁니다 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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